네 5694님 그래서 소비자들은 어떻게 대응하란 말입니까 제가 물어봐 주셨는데 이럴 때는 지난해처럼 공격적인 투자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지난해는 사면 오른다 이런 장이 한때 이어졌습니다만 이제는 진짜 지금도 돈을 벌고 앞으로도 벌 것 같은 그런 종목들 그리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기업들 실적 나오면 그거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PDR이라는 말이 새로 나오기도 했잖아요 꿈을 먹고 올라가는 주식 올해는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출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요 그 사이에 손님 오셨습니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디지털금융 MBA 담당하시는 이병욱 주임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말이 어려워가지고 지금 오늘 저희 가상 자산의 실체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주신다고 하셨는데 한 달 사이에 코인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마음이 쿵 내려앉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거든요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연간 시장 규모로 하면 이미 증시에서 데일리 거래되는 금액을 넘어선 지 오래됐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조 단위로 거래된 지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국내 예산의 몇 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암호화폐 시장이 컸는데 또 최근 들어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일부가 자체적으로 상패하는 코인들이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블록체인 해설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1호가 아닐까 싶은데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가상 자산의 실체 책을 쓰셨어요 일단 비트코인 같은 가상 자산에서 누가 투자해서 얼마 벌었다 이런 얘기 최근에 많이 들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거 가지고 돈 벌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 어떤 입장이신 거예요? 그런 질문 많이 받는데요 돈을 벌 수는 없고요 돈을 딸 수는 있겠죠 버는 거랑 따는 건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돈을 번다는 거는 자산 가치가 올라가서 예를 들면 송아지를 키웠더니 황소가 됐다 그만큼의 이익 차익을 보는 거고요 돈을 딴다는 건 남의 돈이 이전되는 거죠 잠시 이전됐다가 또 이렇게 옮겨갈 수가 있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시장은 자산의 성장에 따라 올라온 게 아니라 더 많은 돈이 투입되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돈이 이동되는 거죠 버는 게 아니라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내 돈으로 들어올 뿐이다 잠시 왔다가 또 나가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돈 딸 확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상 자산 암호화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만 거래소들이 자체 기준에 따라 코인을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투자자들은 이거 거래소 맘대로 해도 되느냐 아니면 준비기간이 제각각이다 불만들이 많은데 손절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실제로 지금이 많아 보이긴 하지만 작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4대 거래에서만 하더라도 600개 정도가 새로 상장이 되고요 매년 한 150에서 200개가 원래 계속 폐지가 됐었거든요 이번에는 특검법 시행하고 맞물려서 선제적으로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계속 이렇게 해왔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문제는 기준이 없다는 거죠 각자가 판단해서 하는데 판단 기준이라는 것이 코인을 발행한 자가 만든 문서를 100% 신뢰해서 그냥 검증 절차 없이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견이 되면 또 그조차 검증조차 없이 그냥 폐지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협회가 자정을 많이 했어요 나름대로 우리는 전혀 자정이 안 된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일본은 그리고 거래되는 화폐 종류 자체가 한 8개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제가 3월 기준으로 보니까 31개 정도 되고요 일본은 금융청이 허가한 것만 거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한 거래소에 거래되는 것도 한 5개 전체 거래의 90%는 비트코인만 거래를 하시는 반면 우리는 500개, 600개가 나름대로 상장을 하니까 대부분 90% 이상이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잡코인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잡코인이라는 거 그게 상장 폐지 대상이 대부분 그런데 제가 지금 제일 걱정스러운 건 상패 빔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상패 대상으로 꼽힌 이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작은 코인들 이거 상패 직전에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빵 뛰었다가 곧 차액을 먹고 빠지겠다 이게 남한테 손실을 떠넘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시세 조정이 쉽게 가능한 거죠 시세 조정을 처벌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이 금융상품에만 적용되고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몇몇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시세 조정을 할 수가 있고 특히나 이런 작은 코인들은 유통량이 적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노리고 그래요 사실 도지코인 가격이 급등락하는 것도 머스크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잡코인이라고 하면 속상하실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작은 코인들을 투자하신 분들은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든든한 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다 총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실 텐데 이런 코인들을 정리한다고 치면 이렇게 기습적으로 할 게 아니라 사전에 좀 약간 에어백 같은 걸 두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랬으면 좋았겠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처음부터 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건전한 것만 자기도 취급을 했으면 좋았겠는데 시간이 꽤 흘렀잖아요 그런데 거래소들이 그동안 자정 능력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걸 보이는 거고요 앞으로는 그러면 자정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거래소들이 상장시키는 코인이 예를 들어서 이걸 거래하시는 분들의 복지와 증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수수료가 많이 되려면 그런 쪽으로 이해상충이 되잖아요 만일 사고 팔면 거래소는 무조건 돈을 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예를 들면 도지코인도 이게 발행된 지가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데 가만히 있다가 일러 머스크가 한마디 하니까 바로 또 기습 상장했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런 거 보면 이해상충을 스스로가 자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던 부분이 앞으로도 개선될까 그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냥 마냥 상장시켜줬던 이 거래소들도 저는 어느 정도 책임을 좀 분담해야 하지 않을까 그게 거기에서 거래되지 않았더라면 못 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도지코인이라는 게 개발자 두 명에서 장난스럽게 그래서 도지도 일부러 그 스펠링도 틀리게 쓴 거 아닙니까 3시간 만에 뚝딱뚝딱 만들어서 진짜 이걸 살까 해서 만든 거라고 하는데 검증 과정이 애초에 이게 코인 시장과 검증이라는 단어가 붙질 않는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주식에서 정치 테마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 이유 없이 시즌 안 되면 오르지 않습니까 그 집 아들이 그 가게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 대선 후보가 다녀갔다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시세 소종이 들어가는데 그런 대상물 물색할 때 유명인이 언급하면 거기 들어가고 그게 또 먹히니까 사실은 다들 아시고 들어간다고 봐요 예전에 잘 아시지만 우리 코스닥에 작전이 들어간다는 소문이 나면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몰리지 않습니까 비슷한 현상으로 봐야죠 그러면 이게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란 말이죠 이 와중에도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는 사실상 은행의 계좌를 트고 있는 국민이 전체의 한 20, 30%도 안 된다고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비트코인 송금 방식을 선택을 하기도 했는데 여하간 법정 통화로 공식 승인됐어요 그 나라에서는 물론 국제기구에서는 인정 안 한다고 했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이거 다 허구다 이 부루마블에서 시아드 냉이 발행하는 그 돈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암호화폐 시장과 가상자산 교수님은 어떻게 정의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이랑 비트코인을 시장에 갖고 와서 매매하는 걸 분리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비트코인을 1대1 시장에서 누가 이게 10억의 가치가 있다 라고 매매하는 거는 저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적 자치니까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중개소라는 게 생기고 1대1 시장을 다대다 시장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런데 1대1 시장은 스스로가 자기가 가치를 평가해서 하는 시장인 사적 자치지만 다대다 시장은 군중에 의한 사행이 생겨요 그래서 주식시장도 우리나라 현행법상은 도박이에요 그런데 자본시자법상 면책을 줬거든요 형법 246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보험도 사실은 사행이죠 그래서 이렇게 면책을 줬 이유는 다대다 시장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분리해 보면 비트코인이 화폐는 아니라 논리랑 얘를 다대다 시장으로 갖고 와서 거래하게 만든 거는 분리해 봐야 되고요 명백하게 중개소라는 게 형성이 돼서 다대다 시장이 된 건 도박이 된 거예요 이건 규제를 해야죠 도박법에 의해서 규제를 해야 되고 그걸 안 하려면 주식처럼 자본시장의 역할을 한다라는 판단이 되면 살려둬야 되는데 그 논의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게 화폐이니 기술이니라는 거는 무의미한 거죠 삼성전자 반도체 칩을 갖고 와서 그걸 다대다 시장에 올려놓으면 그건 도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게 반도체 칩이 기술이라는 건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논의할 거는 다대다 시장이 됐고 도박 시장이 됐는데 사회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만 논의해서 있으면 주식처럼 보호하고요 없으면 없어요 저 빨리 굉장히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도 100% 동의하는 게 2017년에도 한 번 광풍이 불었다 급락해서 그때 당시에 대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이런 험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금융권이 이 제도권 안으로 집어넣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사실 현행법의 기준에 따르면 이거는 그냥 이커머스인 거잖아요 그렇죠 전자상거래 물품이잖아요 그래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나쁜 길로 가면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 이 발언이 왜 나왔느냐 정부에서 이걸 어느 부처가 가져갈 거냐 누가 관정할 거냐 서로 이제 핑퐁 게임을 하다가 누군가 하나 시장에 경고를 줘야 한다 그래서 수건 돌리기 하다 거기 당첨된 사람이 은성수 위원장이었어요 처음에는 조심하십시오까지만 말하는 걸로 정부 안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쁜 길로 빠질 때 여기 한마디를 덧붙은 게 시장에 상당한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자산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은 신기술이라고 또 평가를 하고요 시장은 좀 과열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하고 시장은 좀 분리해서 봐야 한다 그런데 이 신기술 이거는 키워야 된다는 얘기가 많던데요 그런데 그게 좀 신기술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좀 있죠 그런데 무슨 신기술인지 설명하시는 분은 아무도 못 봤는데 우리가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신기술이 좋은 기술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새로 나온 신상품 그래서 저는 신수법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코인을 남의 돈을 갈치하는 새로운 기술이 나온 거죠 신기술이 나왔으니까 육성해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뭘 하는 기술인지를 설명해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를 설명해야 되겠죠 그런데 새로 나온 기술이다 신기술이죠 무엇을 쓰는 물건인고 그렇죠 그런데 다들 얘기한 게 신기술이니까 보호해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신기술이라는 건 말 그대로 새롭게 나온 거지만 우리한테 해가 되는 기술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쓸모가 많다고도 하거든요 쓸모를 설명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아직 아무도 못 봤어요 이게 그래서 일부 정부 부처에서는 전기요금 같은 거 수도요금 같은 거 사용량하고 고지되는 양이 장부가 동일하게 작성이 되는 거잖아요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아직 갈 길이 먼 거예요 지금 블록체인 안에 예를 들어서 위변주 방지를 하는 기능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블록체인의 기능이 아니라 전자서명의 기능이고요 이미 20년 전에 나온 기술을 블록체인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누군가가 마치 블록체인 때문에 된 것처럼 지금 둔갑시키고 있는 거는 기술진에서 마케팅적으로 예를 전락시킨 거죠 둔갑이라 그렇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산업을 육성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여러 정치권에서도 이 기술에 대한 이해를 100% 하고 하는 말씀은 아니겠지만 이걸 통해서 뭘 하겠다거나 이걸 통해 정책을 하고 일자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거는 가상자산하고 또 다른 겁니까? 조금 다른 측면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기존에 하던 디지털 기술 이외에 블록체인이라는 걸 써서 더 다른 효용을 얻을 수 있느냐를 보는 건데 이게 중요한 점이 있어요 블록체인에는 정의가 없어요 데피니션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아키텍처라도 블록체인자 이름을 갖다 보시면 되거든요 누구냐 너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면 과기정통부가 블록체인을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왜냐하면 블록체인에 정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과기정통부 쪽에도 얘기를 하는 게 정의부터 내리는 거거든요 도대체 무슨 기술을 육성하겠다고 하는지가 실체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기업체에서 쓰는 블록체인은 대부분 IBM이 만든 하이퍼레저 패브릭이라는 아키텍처를 쓰는데요 얘는 비트코인 블록체인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정반대예요 진짜요? 그러면 정반대의 사물이 같은 블록체인이나 이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럼 뭐가 블록체인인지 하는 거예요? 이거 마봉님 할머니 이후에 가장 큰 원조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중국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에서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입장을 정해가는 모양이에요 일단은 중앙은행의 발권력에 대응하는 디지털 통화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나갈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페이먼트를 디지털화하려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데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전체 세계 경제에 본원 통화 그러니까 우리가 실물 집회가 차지하는 게 3에서 8%밖에 안 돼요 이미 대부분 디지털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국가에서 발행하는 모든 화폐를 디지털화한다고 했을 때 사용의 편의성 측면은 저는 없다고 봐요 다만 국가에서는 좋은 점이 돈에 꼬리표가 붙는 거거든요 그렇죠 모른 거래를 추적할 수 있는 편의성이 생기고 작품세 또 막을 수는 있겠지만 일반인들은 싫어하겠죠 집회를 더 선호할 거기 때문에 지금 많이 연구를 하는데도 아직까지 못 나오는 이유는 이게 실제로 우리 생활에 편의를 줄 것인지라는 문제와 받아들일까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화폐도 도매시장이 있고 소매시장이 있거든요 소매시장이 나온 데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고요 대신에 지급결제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매일 하는 지급결제용의 도매시장에는 빨리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요 이 중국이라는 아주 독특한 사회체제를 가진 나라 말고는 거기는 디지털화하나 한담을 하는 거니까 한담을 하는 거죠 한담을 하는 건데 우리도 한국은행이 고민을 합니다만 우리는 또 여러 미니를 수용하지 않습니까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그냥 집회를 할 것 같아요 이게 좀 복잡하기도 하고 스마트폰이 100% 보급이 돼 있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사용을 해야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거잖아요 거기다 기계가 고정난다든지 다른 오류가 생길 때는 돈을 못 쓴다는 문제잖아요 제가 휴대폰에 배터리가 나가서 한번 잡혀갈 뻔한 점이 있습니다 밥 먹었는데 낼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난달 말에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을 내놨고 국회에서도 우후죽순 관련 법안이 나오는데 우리가 깻잎머리를 할 때도 다른 말을 명확하게 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노선을 분명하게 정해야 되는데 교수님께서 추천하시는 노선은 뭐예요?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재형 법정주의 때문에 지금 시세 조정을 처벌 못하는 게 자본시장법에 있는 모든 법령은 금융상품에만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새로운 억건법을 만들려고 해요 별도의 법을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나중에 또 다른 기술을 칭해서 뭔가가 나오면 또 계속 새로운 법을 제작할 거냐는 거죠 항상 뒤따라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정치권이나 입법권에 제시하는 바는 그게 아니라 법의 틀을 좀 선진하게 바꾸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특정금융정보법이 원래는 금융거래만 막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 금융거래 등이라고 등자를 넣었거든요 등 그래서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바뀐 거죠 목적물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전자금융거래법이랑 자본시장법이 그 대상물을 명확하게 전자금융업자로 되어 있는데 전자금융업자 등으로 바꾸고요 자본시장법도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바꾼 다음에 시세조정 행위를 처벌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목적물을 정해놓고 그렇게 해당 안 되면 처벌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거를 등자를 넣고 다 행위를 처벌하게 되면요 앞으로 뭐가 나오더라도 도박행위처럼 가서 시세조정을 하면 다 처벌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요? 등이라는 단어가 이런 매직 용어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미 특정금리거래법을 할 때 자기들이 해놓고 왜 자꾸 다른 억건법을 만들려고 하는지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요 이거는 정부에서나 아니면 관련 업계에서 한번 유의해서 들어보면 좋을 텐데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2030세대가 자산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여길 마지막 기회의 땅으로 보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투자했다가 다 성공한 게 아니란 말이죠 더구나 지금 더 불안해졌는데 이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변에서 돈 벌은 걸 많이 목격하셨을 거고 그래서 나도 돈 벌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을 텐데 사실은 더 쉽게 돈 번 사람을 목격할 수 있는 건 복권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도 20, 30명이 20, 30억을 벌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실제로 코인으로 20, 30억을 번 사람을 찾아보면 훨씬 더 적다는 거죠 그러네요 제 친구 중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따지고 보면 확률적으로 놓고 보면 어쨌든 누가 더 많은 돈이 들어와서 그게 모여서 한 명한테 가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이게 구조적으로 놓고 봤을 때 확률을 놓고 봤을 때는 차라리 복권을 하라고 제가 추천드리고요 그런데 이걸로 돈을 딸 수 있다는 게 뭐가 잘못된가 하면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을 따면 자기의 지적 능력으로 착각을 해요 내 덕분이야 그런데 대부분은 90%는 사행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 빠지는 이유는 자기의 지적 능력으로 돈을 딴 것처럼 생각을 해서 더 몰입하게 되고 실제로는 주식도 그렇지만 여기도 안 그래요 주식은 그나마 여러 가지 법령으로 상한가 하한가도 만들어서 변동성을 줄여놨지 않습니까? 변동성이 커지면요 부자들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그래서 돈을 따실 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듣고 전 생각이 좀 다릅니다 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저희는 모든 의견을 존승합니다 지금까지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디지털금융 MBA 주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